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야당 진영의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바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이 때문에 야권 진영에서는 김건희 특검을 진행을 하고 싶으면 재의결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방법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현재 범야권 진영의 의석수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야권 진영에서는 여권 진영의 반란표를 유도하는 일종의 이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 먼저 어저께 민주당 진영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될 경우에는 현재 298명의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을 하고 그 중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재의결 의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놓고 전원 출석을 전제로 한다면 찬성 199표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어제 특검법에 범야권 진영 180명이 찬성을 했으니 단순 계산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19명이 이탈할 경우에는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 김건희 특검이 현실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 진영에서는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 가지고 야당 측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라.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때 통과시킬 것이라는 언포를 놓고 있으며 실제로 재의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표결이 진행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재의결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람을 지금 집어넣고 있는 것은 바로 이준석인데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재의결을 할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으며 그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얼마 전 이준석은 자신의 SNS에다가 국회법을 살펴보면 재의결에 대해서 지체 없이와 같은 문구가 없다라고 강조했고 이 말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과 김진표 의장의 의사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공천 탈락자가 나오는 시점 이후에 제2안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게 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공천 탈락하고 나면 그냥 국회에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열받아서 무기명 투표니까 당론과 반대 투표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서 재의결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이준석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실상 민주당에게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재의결 관련해 가지고 언제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없으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쥐고 있다가 국민의힘에서 공천이 끝나고 난 뒤 분명히 당의 안심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때 재의결을 붙이면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이탈자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킬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의 이러한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꽤나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타기 총선 때 공천 관련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혁신과 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는 양쪽 정당이 물갈이 경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아예 대놓고 차기 총선 공천 관련해 가지고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갈이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만큼 일종의 공천 피바람이 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득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놓을 경우에는 더욱더 악감정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혹시라도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공천 탈락을 한 기득권 의원들 중에 이준석이 이야기를 한 대로 앙심을 품고 한번 엿먹어보라는 심정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쪽에다가 표를 던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죠. 또 거기에다가 이게 무기명투표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자신들이 반란표를 던지더라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더욱더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듯이 자신들이 금배지로 꿀을 빨고 있었는데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의해서 공천 탈락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앙심을 품을 수가 있겠죠. 또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까 이준석과 같은 이러한 주장을 이준석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진영의 패널이라든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서 이준석에게 동조하는 세력들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사례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케이스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재명의 체포동의안데도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부결적으로 힘을 모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아무튼 국민의힘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여론을 예의주시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을 꽃놀이패로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실제로 민주당 측에서도 아직은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에 언제 나설지 결론을 지울 수가 없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대통령실에서 정말로 지체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정부 여당 측에서는 김건희 특검 이슈를 빠르게 수습을 하고 싶어하는 것은 자명한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김건희 특검 재의결 카드로 판을 흔들어 놓겠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문제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이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민주당이 무조건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전례를 살펴보면 역대 정권에서 여론은 언제나 특검에 대한 지지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 것이 민주당 측에서 김건희 특검만 믿고 민생이라든가 경제 문제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정책이라든가 민주당 내부 혁신을 소홀히 할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 카드 하나로 이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며 특히나 이준석이라든가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 카드를 언제 행사할지는 자기들 마음이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야당이 빠른 시일 안에 재의결을 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선거용 악법이라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을 하는 행태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 힘으로부터 역공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 언제 김건희 특검 재의결 카드를 꺼내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재의결 카드를 꺼낼 때까지 멍하니 있지 말고 왜 김건희 특검법이 총선용 정치 선동 특검인지를 국민들에게 좀 자세히 설명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도 특검이지만 김정숙이라든가 김혜경과 관련된 이런 조사의 가능성도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거의 대응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국민의힘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며 적극적인 방어와 더 적극적인 공격이 있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법은 이준석과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현실화가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